명심보감 개선편 1. 공자가 말씀하셨다. 선한 사람을 위해 하늘이 복을 주시고 선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하늘은 재앙을 내려준다. 1. 한나라 소열 황제가 죽을 때 호주에게 조칙을 내려 말씀하셨다. 아무리 작은 선이라도 반드시 행하고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결코 행하지 말라. 3. 장자가 말씀하셨다.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온갖 악한 것들이 절로 일어난다. 4. 태공이 말씀하셨다. 선을 보면 목마른 듯 구하고 악을 들으면 기먹은 듯 하라. 또 말씀하셨다. 선한 일은 탐내야 하고 악한 일은 즐기면 안 된다. 5. 마원 장군이 말씀하셨다. 종신토록 선을 행해도 선은 오히려 부족하고 단 하루 악을 행하면 악은 그대로 남아있다. 6. 사마운 공이 말씀하셨다. 재물을 쌓아 자손에게 남겨도 다손들이 반드시 다 지켜내지는 못하고 서적을 보아 자손에게 남겨도 다손들이 반드시 다 읽어내지는 못하니 남 모르는 은덕을 쌓아서 자손들을 위한 만년대개로 섬는 것이 낫다. 7. 경앤록에서 말한다. 은혜와 인의를 널리 베풀라. 사람 살다 보면 어느 곳에 선들 서로 만나지 않겠는가? 원수와 원망을 맺지 말라. 길가다 좁은 곳에서 만나면 피하기도 어렵다. 8. 장자가 말씀하셨다. 나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은 나도 좋게 대하고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도 나는 좋게 대한다. 내가 먼저 남에게 나쁘게 하지 않았으니 남도 나에게 나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9. 동학성재가 수훈에서 말씀하셨다. 하루 선을 행하면 복이 바로 오지는 않더라도 재앙은 저절로 멀어진다. 하루 악을 행하면 재앙이 바로 오지는 않더라도 복은 저절로 멀어진다. 천을 행하는 사람은 공동선의 풀과 같아서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자라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 같아서 닳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닳아 없어진다. 10. 공자가 말씀하셨다. 천을 보면 따라잡지 못한 듯 힘쓰고 악을 보면 끓는 물을 만진 듯 피하라. 공의 천명편 1. 공자가 말씀하셨다. 하늘에 수순하는 사람은 살게 되고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은 회망한다. 2. 소강절 선생이 말씀하셨다. 하늘이 들어주심은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푸르고 푸른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녹지도 않고 멀지도 않으니 모두가 다만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다. 3. 현재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 단의 사소한 말들도 하늘은 오래 같이 들으며 어두운 방에 속이는 마음도 신령은 번개같이 본다. 4. 입지서에서 말한다. 악에 불의 박이 가득 차면 하늘이 기필코 처벌한다. 5. 장자가 말씀하셨다. 사람이 선하지 못한 일을 해서 이름을 드러내게 되면 남들이 해치지 못하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도룩할 것이다. 6. 오이 심은데 오이를 얻고 콩을 심은데 콩을 얻는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헝긴듯 하여도 빠뜨리지 않는다. 7. 공자가 말씀하셨다. 하늘에 죄를 짓게 되면 호소할 때도 없다. 03. 숙명편 1. 공자가 말씀하셨다. 살고 죽는 것은 수명에 있고 부귀한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2. 세상만사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더만 덧없는 인생 공연이 혼자 바쁘구나. 3. 경행록에서 말한다. 재앙은 요행으로라도 피할 수 없고 복은 두 번 다시 구하지 못한다. 4. 시절이 도래하니 바람이 등왕각으로 보내고 운수가 쇠퇴하니 벼락이 천복비를 때린다. 5. 열차가 말씀하셨다. 어리석고 기머거리에 고질병까지 있는 덩어리인데도 집안은 큰 부자일 수 있고 지혜롭고 총명한데도 도리어 가난에 허덕일 수 있다. 연월의 시는 분명히 정해져 있듯이 따지고 보면 사람이 아니라 천명에 달린 것이다. 공사 효행편 1. 시경에서 말한다. 아, 아버님 나를 낳으시고 아, 어머님 나를 기르셨네. 애달프구나. 부모님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애쓰셨으니 깊은 은혜 갚으려 해도 하늘처럼 드넓어 끝이 없어라. 이에 공자가 말씀하셨다. 효자가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은 기거함에 공경을 다하고 동양함에 즐거움을 다하고 병드심에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심에 슬픔을 다하고 제사 지냄에 엄숙함을 다하는 것이다. 3. 공자가 말씀하셨다. 부모님이 계시면 멀리 나다니지 말고 다니더라도 반드시 간다고 말씀드린 곳에 있어야 한다. 4. 공자가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명하여 부르시거든. 즉시 답해야지 머뭇거리지 말고 음식물이 입안에 있어도 뱉어내고 대답해야 한다. 5. 강태공이 말씀하셨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자식 역시 나에게 효도하나니. 자신부터 이미 불효한데 자식이 어떻게 효를 알겠는가? 6. 효를 다하고 수순하는 사람은 다시 효순하는 자식을 낳으며 오역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다시 오역죄 짓는 아이를 낳는다. 몸이 깼거든 그저 처마 끝에 맺힌 물방울을 보라. 방울방울 떨어지는 자리는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05. 정기편 자신을 바르게 하다. 1. 성리서에서 말한다. 다른 사람의 선한 것을 보면서 나의 선함을 찾고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보면서 나의 악함을 찾아라. 이와 같다면 곧 유익함이 생기리라. 2. 경행록에서 말한다. 대장부란 남들을 용서해 주어야지 남에게 용서받는 일은 없다. 3. 강태공이 말씀하셨다. 자신이 귀하다고 남을 천히 여기지 말고 자신이 크다고 남을 작가 멸시하지 말고 용맹함을 믿고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4. 마원 장군이 말씀하셨다. 남의 허물을 듣거든 부모님 이름 들은 것처럼 할지니 뒤로 들을 수는 있어도 입으로 말할 수는 없다. 5. 소강절 선생이 말씀하셨다. 남들에게 비방을 들어도 노여워한 적 없었고 남들에게 칭찬을 들어도 기뻐한 적 없었고 남들에게 악한을 들어도 아짱구친 적 없었고 남들에게 선한 일 들으면 따라서 화합하고 따라서 기뻐할지니라. 이런 시가 있다. 선한 사람 보는 것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선한 뜻 행하는 것을 좋아하라. 남의 나쁜 점을 듣거든 가시덤불 짊어진 듯 여기고 남의 좋은 점을 듣거든 난초를 지닌 듯 여겨라. 6. 내가 착하다고 말하는지 내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스승이다. 7. 강태공이 말씀하셨다. 부지런함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법에여 참가 신중함은 자신을 지키는 부적이다. 8. 경행록에 말한다. 일생을 보호하는 이는 하고자 하는 것이 적고 자신을 보호하는 이는 이를 말리는 것을 피한다. 하고자 하는 것을 없애기는 쉬운데 이를 말리는 것을 없애기는 어렵다. 9. 공자가 말씀하셨다. 군자에게는 경계해야 할 세 가지가 있으니 소년일 때 혈기가 안정되지 못하니 여색을 경계하고 작년일 때 혈기가 점차로 강해지니 싸움을 경계하고 노년일 때 혈기가 이미 쇠하였으니 가지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10. 손진인이 양생명에 말씀하셨다. 분노가 심하면 반드시 기운이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는 정신이 상한다. 정신이 지치면 마음이 쉽게 고달프고 기운이 약하면 질병을 돕는 원인이 된다. 슬픔과 기쁨은 지나치면 안 되고 음식은 고르게 먹어야 한다. 밤에 술에 취하지 않도록 거듭 삼가고 새벽부터 속내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11. 경행록에서 이른다. 음식이 담백하면 정신이 상쾌하고 마음이 맑으면 꿈자리가 편안하다. 10. 잘 다스려진 마음으로 만물을 응대하면 독서하지 않아도 억 있는 군자가 될 수 있다. 13. 근사록에서 이른다. 분노 억무기를 불 끄듯이 하고 욕심 막아내길 물을 셀 틈 없이 하라. 14. 이견지에서 이른다. 여색을 피하기를 원수 피하듯 하고 바람을 피하기를 화살 피하듯 하라. 헛된 마음으로 차만 마시지 말고 늦은 밤에는 밥 먹는 일 적게 하라. 10. 순자가 말씀하셨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내버려 두고 마음 쓰지 말라. 신유. 공자가 말씀하셨다. 대중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고 대중이 싫어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17. 술 취한 가운데에도 말 없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예요. 재물을 깔고 앉아서도 시비가 분명한 사람이 대장군이다. 18. 만사의 너그러움을 따르면 그 복은 저절로 두터워진다. 19. 강태공이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을 헤아려 하려면 먼저 스스로를 헤아려야 한다. 남을 해치는 말들이 도리어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피를 머금어 남에게 품으려면 자기 입이 먼저 더러워진다. 20. 무릎 유의와 장난은 이익이 없으니 오직 부지런함에 성공이 달려있다. 21. 강태공이 말씀하셨다.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신지 말고 대나무 아래서 갓을 바로 쓰지 말라. 22. 경행록에서 이른다. 마음은 방일할 수 있어도 모습으로 수고롭지 않을 수가 없고 돈은 즐길 수 있어도 마음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22. 몽뚱이로 힘들이지 않으면 해퇴하여 저열해지기 쉽고 마음으로 근심하지 않으면 방탕하여 안정되지 않는다. 23. 그러므로 힘드리는 가운데 편안해야 항상 기쁘고 근심하는 가운데 즐거워야 실증이 없다. 편하고 즐거운 사람이 근심이나 수고로움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다. 23. 뒤로는 남의 잘못을 듣지 말고 눈으로는 남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군자에 가까워진다. 24. 채용선생이 말씀하셨다. 기쁨이나 분노는 마음속에 있지만 말이란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라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 25. 재여가 낮잠을 자는데 공자가 말씀하셨다. 썩은 나무는 가듬을 수 없고 썩은 흙으로 쌓은 담벼락에는 흙을 바를 수도 없다. 26. 자어원군 성유신문에서 말한다. 독은 청정하고 검소한 데서 생기고 덕은 낮추고 물러서는 데서 생기고 돈은 안정에서 생기고 생명은 화창함에서 생긴다. 근심은 과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함욕에서 생기고 허물은 경솔함과 교만함에서 생기고 죄는 어질지 못한 데서 생긴다. 눈을 경계하여 남의 허물을 보지 말며 입을 경계하여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며 마음을 경계하여 스스로 탐하거나 화내지 말며 몸을 경계하여 나쁜 도반을 따르지 말라. 유익하지도 않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자신과 관계없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라. 군주를 우러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라. 덕이 있는 사람을 받들어 모시고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분별하고 식견이 없는 사람은 용서하라. 순리대로 오거든 거부하지 말고 이미 지나갔거든 좋지 말고 아직 때를 만나지 못했다고 원망하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말라. 총명에도 어리석을 때가 많고 계획해도 알맞지 못하기도 하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결국 자신도 손실이 있고 체력에 의지하다가 재앙이 서로 따르기도 한다. 경계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지키는 것은 기운에 있으니 절약하지 않다가는 집안이 망하고 청렴하지 않다가는 지위를 잃는다. 그대가 평생 스스로 경책할 것을 권하니 탄식할 만하고 경책할 만하고 두려워할 만하다. 위에서는 하늘이 굽어 살피시고 아래에서는 땅의 신령들이 살피시니 밝은 곳에는 나라의 법이 서로 이어져 있고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서로 따르고 있으니 다른 것만을 지킬 수 있는지라. 마음은 속을 수가 없으니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공유 안분편 안분편 1. 경행록에 말한다. 만족을 알면 즐거울 수 있지만 탐욕에 힘쓰면 근심뿐이다. 2. 만족을 아는 사람은 빈천에도 즐거울 것이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기에도 걱정뿐이다. 3. 넘치는 생각은 도리어 자신을 상하게 하고 허망한 행동은 오히려 재앙을 부른다. 4. 넉넉함을 알고 언제나 만족하면 종신토록 모욕되지 않고 그칠 줄을 알아 애초에 그만두면 종신토록 부끄럽지 않다. 5. 석영에서 말한다. 자만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은 이익을 얻는다. 6. 안분음에서 말한다. 안분지족을 알아 몸에 욕됨이 없고 조짐을 알아 마음은 저절로 한다하니 인간 세상에 머무를지라도 도리어 인간 세상을 벗어난다. 7. 공자가 말씀하셨다. 그 지위에 있지도 않고 그 정치를 논하지 말라. 07. 졸심편 마음을 살피다. 1. 경행록에서 말한다. 밀실에 앉아서도 사통팔달 거리를 지나가는 듯하고 미세한 마음까지 다스려 여섯필준말을 끄는 듯하면 허물을 면할 수 있다. 2. 격양시에서 말한다. 부기가 지혜의 힘으로 구해지는 것이라면 공자는 어려서 제후로 봉해졌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 푸른 하늘의 뜻은 알지는 못하고 몸과 마음을 괜스레 밟는 도록 근심토록 한다. 3. 덤충성공은 자기 아들을 경계하여 말씀하셨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남을 꾸짖는 데는 밝고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용서하는 데는 어두운데 너희는 남을 탓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거라. 그러면 성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4. 공자가 말씀하셨다. 총명하고 슬기로워도 우직함으로 그것을 지키고 공적이 천하를 뒤덮어도 겸양으로 그것을 지키고 용맹이 세상을 떨쳐도 겁을 내어 그것을 지키고 부귀가 온 세상을 소유한다 해도 겸손으로 그것을 지켜라. 5. 소서에서 말한다. 베푸는 것은 박하면서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은 보답받지 못하고 부귀하게 되었다고 비천한 시절을 잊은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6. 은혜를 베풀고서 보답을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후회로 돕지 말아라. 7. 손사막이 말씀하셨다. 담력을 키우고자 하되 마음은 세심해야 하고 지혜를 원만하게 하고자 하되 행동은 감정해야 한다. 8. 생각마다 전쟁에 임할 때와 같이 하고 마음마다 교량을 지날 때와 같이 하라.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 9. 법을 두려워해야 매일 아침이 즐겁고 공적인 것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한다. 10. 주문공이 말씀하셨다. 입을 틀어막기를 병주둥이 막듯 하고 뜻을 방비하기를 성을 지키듯이 하라. 11. 마음으로 남을 등지지 않았다면 얼굴에는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세상에 백살 먹은 사람도 없는데 천년 계획을 부질없이 세우고 있다. 13. 구례공 육회명에서 말한다. 관원이 사사로이 왜곡하면 관직을 잃고 나서 후회하고 부자가 검소하게 안 쓰면 가난해지고 나서 후회하고 재주는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지나고서 후회하고 일을 보고도 배우지 않으면 쓰려고 할 때 후회하고 술 취한 뒤 미친발을 하면 술에서 깨어나서 후회하고 괜찮다고 쉬려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고 나서 후회한다. 14. 입지서에서 말한다. 차라리 일이 없이 집이 가난할지언정 일이 있어서 가문이 부귀해지지 않고 차라리 일이 없이 운막에 살지언정 일이 있어서 화려한 집에 살지 않고 처벌이 병이 없이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병이 있어서 급하는 약 복용하지 않으리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안운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꿀죽도 향기롭다. 신유 경행록에서 말한다. 남을 생방하는 사람은 온전하게 사귈 수 없고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은 허물을 고칠 수 없다. 17. 새벽같이 일어나서 늦은 밤 살 때까지 충유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늘은 분명 그것을 안다. 대불리 먹고 나서 따뜻하게 껴입고는 기쁘게 자신만 지키는 사람은 몸뚱이는 비록 편하더라도 그러한 자손은 어떻게 될까? 18.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모시면 그 효성스러움을 다할 수 있고 재산과 지위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군주를 받들면 어디를 가든지 불충함이 없다. 남을 생방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생방하면 허물이 적어지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온전히 사귈 수 있다. 19. 너의 계책이 옳지 않은데 후회한 듯 어찌 이룰 수 있겠으며 너의 견해가 좋지 않은데 가르친 듯 어찌 나아질 수 있겠는가? 날카로운 마음만 오롯하면 도리에 어긋나게 되고 차사로운 의도가 확실하면 공덕도 사라지게 된다. 20.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덜면 일이 줄어든다. 20. 개성편 성품을 끈기하다. 1. 경행록에서 말한다.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다. 물은 한 번 엎어지면 되돌릴 갈 수 없고 성품은 한 번 반동하면 돌이 낄 수 없다. 물기를 바로잡으려면 재망이 필요하고 성품을 바로잡으려면 예법이 필요하다. 2. 한때의 분노를 참으면 백일에 근심을 면한다. 3. 참고 또 참아내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참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도 큰일이 된다. 4. 어리석고 혼탁함에서 분노가 이는 것은 모두 이치에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 위에 불길을 더하지 말고 그저 기전을 지나는 바람처럼 여겨라. 장점과 단점은 집집마다 있고 더위와 추위는 곳곳마다 같다. 10위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두가 공한 것이다. 5. 자장이 출행하려고 스승인 공자에게 인사를 드렸다. 달아오니 한 말씀 내려주십시오. 몸을 담는 아름다운 가르침으로 삼겠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모든 행동의 근본은 인내가 으뜸이 된다. 자장이 아뢰었다.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의 해로움이 없고 제후가 참으면 나라가 크게 융성하고 관리가 참으면 그의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끼리 참으면 집안이 부귀해지고 부부끼리 참으면 일생을 마치게 되고 친구끼리 참으면 명성이 떨어지지 않고 자신 스스로가 참으면 재앙이 없어진다. 6. 자장이 말했다.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펑펑 비고 제후가 참지 않으면 제 몸도 잃게 되고 관리가 참지 않으면 형법대로 주살되고 형제끼리 참지 않으면 밖이 따로 살게 되고 부부끼리 참지 않으면 자식이 외로워지고 친구끼리 참지 않으면 마음이 소원해지고 자신이 참지 않으면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장이 말했다.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7. 경행록에서 말한다. 자신을 굽히는 사람은 중임을 담당할 수 있고 이기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과 마주한다. 8. 나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꾸짖거든 선한 사람은 모두 대응하지 말아라. 대응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맑고 환자한데 꾸짖는 사람은 입에 불이 붙은 듯 끓어오른다. 정말이지 사람이 하늘에 침 뱉는 것과 같아서 도리어 자기가 매튼 침이 자신에게 떨어진다. 9. 내가 만약 남에게 헐뜯음을 당하면 디머거리 인양 따지고 말하지 말라. 마치 불이 허공에서 타오르는 것과 같아서 불을 끄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사라진다. 내 마음은 허공과도 같은데 너만 입술과 혀를 납을 뗀다. 10. 평범한 일에 인정을 남기면 뒷날에 서로 만나기 좋다. 095. 근학편 배움에 힘쓰다. 1. 공자가 말씀하셨다. 널리 배우대 뜻을 돈독히 하고 간절히 무때 가까이에서 생각해 나가면 이는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2. 장자가 말씀하셨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마치 하늘에 오르는데 기술이 없는 것과 같고 배워서 지혜가 깊으면 상사로운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과 같고 높은 산에 올라 사회에 온누리를 굽어보는 것과 같다. 3. 얘기에서 말한다.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도 될 수 없고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도의를 모른다. 4. 강태공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태어나 배우지 않으면 깜깜한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5. 한문공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옛날과 지금에 통달하지 못하면 말이나 소에게 옷을 입힌 것과 같다. 6. 주문공이 말씀하셨다. 집이 가난하더라도 가난 때문에 배움을 그만두지 말라. 집이 부유하더라도 부기만 믿고 배움에 게으르지 말라. 가난한 사람이 부지런히 배우면 스스로 입지를 세우고 부유한 사람이 부지런히 배우면 그 이름이 더욱 빛난다. 배운 사람만이 훌륭하게 드높아지는 것을 보았고 배운 사람으로 성공하지 못한 자는 보지 못했다. 배움이란 자신의 보배가 되고 배움이란 세상의 보물이 되니 그런 까닭에 배우면 군자라 하고 배우지 않으면 소인이라고 한다. 뒷날 배우는 사람들은 마땅히 짜 힘써야 한다. 7. 삐종황제가 말씀하셨다. 배운 사람은 덥시와 같고 벼와 같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쑥 같고 잡초 같다. 아. 벼와 같고 벽시 같다면 나라의 훌륭한 양식이자 세상의 큰 보배지만 아. 숯과 같고 잡초 같다면 농부도 싫어하고 반매는 사람을 힘들게 한다. 끝날 벽에 부딪혀 후회해도 이미 늙었구나. 8. 로나에서 말한다. 배움은 도달하지 못한 듯이 하고 배움을 잃을까 봐 두려운 듯하라. 배움을 잃을까 봐 county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